자아 고맙습니다 바세호 안녕하세요 바쿤쿤입니다 드디어 보시면 9월 28일 10시 종료 9월 27일 오늘이 사실상 판타스틱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480토큰을 모았는데 480토큰을 싹 소모하고 실버토큰으로 선수 꼽고 이 이벤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소모하고 이야 티하고 나왔어 그 와중에 말쓰 자 쭉 그냥 코인만 나오죠 어? 산체스 방금 나왔고요 TP 터디보우 보통 이렇게 다 할 정상인데 오오 티하고는 대박이었어 아 소모슬로이 아탈 마지막 이러면 39토큰이잖아 야씨 1이 모자란데 메시가 지금 보니까 40이더라고 아 메시까지 1이 모자란네 1 이게 심하냐 이거? 이거 어떻게 안되나 이거? 아 참 아 일 모자란 건 좀 아쉬운데? 너무 아쉬운데 일 모자란 거는? 일 모자란 건 너무 아쉬운데? 보상받을 게 있나? 자 워크아웃 어? 아르헨트야? 어? 아씨 디마리아잖아 메시인줄 알았네 디마리아 110 어?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어 좋아 44 딱 됐네 한 번 더 뽑을 수 돼 심지어 또 좋아 자 그럼 46까지 얻었죠 46이면은 110짜리 오 45 아이콘도 된다 아이콘이 된다 아이콘이 된다 세상에 잠깐만 아이콘이 되네 지금 내가 얻은 게 이렇게 말디니 자레티 앙리 드레칸포였는데 푸티 있고 드사이? 드사이가 이번에 좋게 나왔다고 해서 드사이 한번 먹어볼까? 드사이 아니면 토레스도 좋다고 하긴 했었는데 토레스 토레스? 토레스냐 드사이냐 근데 결심했어 센터팩이 약하기 때문에 드사이 하겠습니다 브런か 클래 list 힘든줄 보았어 듢사이컴オ ک Но inside 두 olvid네 좋아요 드사이 마지막 날찼다 이번 아이콘 다섯 명 먹었네요 이번 이벤트로 드사이 팔리나? 좋아 잘 팔린 고마 어쨌든 드사이었던 소식 사실 메쉬 여지을라 했었는데 네, 뜻밖의 케이드! 네, 두 사이에 어떤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